요리야! 요리야! 어? 아 왜왜왜? 오늘 바둑이 산책 시켰어? 아! 바둑이 오늘 귀찮다고 하는데! 아! 뭔 바둑이가 산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가서 바둑이 산책 좀 시키고 와! 아! 귀찮은데! 아! 요 며칠 엄마가 갔다 왔잖아! 아! 빨리 요리가 하고 와! 잘 갔다와! 갔다와! 빨리! 아! 나 바쁜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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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가! 어! 어떻게든지! 에잇! 가루가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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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난 귀찮은데! 에잇! 에잇!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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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누란! 아! 공원이나 가자! 할 comic 아욫엑엑엑헙! 아유! 우리 깜찌 갈로와라! 자자가자 산책하자! 하aver이 아유 목줄 없으니까 너무 좋지? 아유 신났네 저기 아줌마 왜 이렇게 큰 강아지를 목줄도 없고 입막이도 안하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아줌마 뭔 소리야 우리 우리 쪼꼬미가 뭐가 크다고 말이야 아줌마 그리고 우리 얘네도 안 먹어 아유 무서워요 이러면 안 돼요 꼬맹아 다치기 전에 저리 가렴 우리 개는 사람은 안 물지만 나는 물어 버린단다 자꾸 잔소리 하면 아줌마 진짜 개가 뭔지 보여 드려요 네 GO 네 양훈아 아유 네 애가 잘 먹겠다 내가 지금 이 지금 귀에 인형이 생긴 것 같구나 이만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 떨 떨 아유 가자 가자 아줌마여 각이팔에 목줄이야 시끄러 아이 빨리 가자 진짜 어이없어 가자 바주가 으악! 저기 아줌마! 아유, 왜? 왜?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 똥을 이렇게 막 늘어나요! 빨리 똥 치우세요, 아줌마! 길거리에 이렇게 치우지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아유, 우리 애기! 아유, 똥나 똥나 저런 애 얘기 듣지 마! 아유, 체피한 거 아니야! 어휴, 커피 떴어, 그래 그래! 아이, 이걸 요즘 다 치우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거참 길거리에서, 어? 똥 좀 쌓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똥 싸면은 다 걸음대가지고 자연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환경보호하는 거라고, 그치? 됐어, 됐어! 그럼 아줌마는 길거리에서 똥 싸시겠네요! 그렇게 자연을 따지시면, 어? 아주 그냥 먹던 것도 다 똥걸음으로 만드시겠어요? 헐, 참 얘 좀 봐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말해? 아, 그럼 어떡해요, 제 눈이 동그랗고 예쁜데 어떻게 네모나게 찔까, 응? 아유, 알았다! 그냥 치우면 되잖니! 직접 치울 것이지! 강아지가 지켜... 여기서 한 번을... 아유, 한 번을 싸라고! 이 놈의 자식아! 아유, 저게 해보보라! 아유, 저게 해보보라! 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맛있는 거를 좀 사갈까? 근데 강아지 출입 금지네? 여기 잠깐만 있어, 바뚜아! 나 금방 나올게! 짠짠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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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아니, 왜 안 되면 돼요! 안 된다니까! 여기 강아지 출입 금지야! 우리 멍멍이도 가족이야! 가족이면 사람하고 똑같대구! 어? 우리 멍멍이도 다 바빠 좋아해! 그리고 소보른도 좋아한다고! 아니, 알겠는데! 아, 여기! 딱하니 써있잖아! 애완견 출입 금지! 우리 강아지 멍멍이는? 어, 애완견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가족! 아니, 가족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나가달라고! 개털 묻어가지고 내 빵이 안 팔리면 어떡해! 우리 멍멍이를 그런 식으로 말해! 안 되겠어! 너 따라 나와! 오늘 누가 더 짱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아이, 잠시만요! 아니, 매장에 스틱 금지라고! 적혀있으면 그 놈면 안 되는 거죠! 네?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러시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욕먹이는 짓이라고요! 아이, 꼬마가 뭐래? 아이, 참! 안 먹으면 될 것이지! 우리 빵보다 떡이도 좋았어! 다시 나눠! 가자, 멍멍아! 뭘? 빨리 와! 뭘? 아, 진짜 어이없어! 아이, 꼬마야! 아이, 고맙다! 아이, 보답할 건 없고! 저기 있는 쿠키라도 가져가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잘 먹을게요! 음, 고맙다! 난나나! 아휴, 오늘은! 쿠키도 공째로웠고! 재밌었다! 이제 집에... 어? 잠깐! 저 아줌마는 빵집 진상 아줌마? 여기서 뭐하는 거지? 아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뭐가 안 돼? 우리 강아지, 멍멍이를 핑크색으로 그냥, 어? 다 바꾸려고 했더만! 왜 안 되는 건데? 아니, 온몸을 핑크색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 그게 나야나! 주인공은 나라고! 빨리 해줘! 뭘, 뭘? 아, 저 아줌마! 어? 아까 그 꼬맹이? 강아지! 아니, 강아지 몸을 전체적으로 염색이라뇨! 그건 학대예요! 온몸에게 염색시키면, 어휴! 염색약이 얼마나 독한데 염색을 시키려고 하세요! 자칫하면 강아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구요! 피부병도 심하게 걸리고! 아휴, 요즘은 또? 뭐새 시대였니? 상관하지마! 어? 뭐새 시대? 어? 좋아요, 아줌마! 그러면 아줌마는 뭐 좀 한번 부려보세요! 에? 야! 어, 내년! 빨리! 어! 으아아아아아SN 아주 그냥 멋 해지셨네요! 마음을 드세요! 어? 눈이 안보여! 어은, 맘에 따가워! 으어음! 여기가 어디야! 어음 qualifications! 음, 여보! 나 회사 퇴근하고 왔는데, 요 루루는 어디 갔어? 아니 바둑에 산책 시키러 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네! 음… 그래~? 다녀왔습니다 강아지 산책 잘 시키고 왔어? 응 응 잘 시켜왔어 나 올라가서 게임 좀 한다 응 여보 옆집에 개를 키우나 봐 엄청 많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키 떨어져 나갔네 뭐야 한참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다 늦은 맘에 흐흐흐흐 야아 개는 소리 좀 안 나게 해 야아 야아 개는 소리 좀 안 나게 해 개는 소리 안 나게 해 다 늦은 맘에 개는 소리 안 나게 해 그리우면 그리우면 그 이후에